네 맞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왁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5월 랩런트의 달이자 또 어버이의 달인데 이번 달에 세계 선교대회와 또 예원 선교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 3, 7 선교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2, 3, 7 살리는 발걸음이라는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영적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난 발걸음 또 죄 짓는 발걸음 마귀 종로로 다는 그런 나물질 성공 중심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런 살리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에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동족 구원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번 주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이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그런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흑암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또 다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현장 성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중단 없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제로 보니까 믿음은 또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 바로 내 가슴에 부딪히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내면이 변화되고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이제 오래 참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2, 3, 7 살리는 영적 에이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4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아들 셋을 주셨고 또 그의 아들 에노스가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의 제사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땅위의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임했는데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결심하시게 되는데 바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는 물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자비, 호의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입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데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온 땅이 이 죄악에 관영하고 이 흑암 세력 네피림이 장악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문화에 속아서 다 육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질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 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내 모습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입니까? 이 세상 불신자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문화 또 사단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기를 패하는 사단을 꺾고 이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전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다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다 초월하고 살리는 은혜안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적 사명에 쓰임받은 노아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으로 그래서 이 노아는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되죠. 크게는 뭐가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속도가 맞아야 되고 또 한 말 안 하고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속도가 맞고 이제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곧 물로 심판할 거니까 이제 노아야 너는 너와 네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이제 네 가족들이 타고 또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타도록 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단 한마디의 불신앙이나 또 질문도 없이 뭐라고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새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받았던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바로 솔로몬 같은 바로 주의 마음에 든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결행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노아처럼. 그래서 이 방주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노아는 잘 감당하고 또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호우적되며 죽어가는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방주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보고마의 플랫폼인 바로 성전 헌당이고 본당 헌당이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70제자 70지역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현장 캠프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사여가는 또 교구 현장에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또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참 우리 남자분들이 현장 가기가 쉽지 않고 또 훈련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여러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방문도 했었는데 전직 무속인을 했던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런 여자분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복음도 전했고 또 이제 뭐 밥도 차려줘서 제가 식사도 했고 다 했지만 이제 영접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참 뭐 혹시라도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이제 뭐 심각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시 가고 싶으니까 좀 약속 좀 잡아달라고 근데 이게 안 돼. 얼마나 안타까워지 자녀 문제 자세히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라는 게 빛을 비추는 거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하나님이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하는 게 캠프인데 그 집은 이번에 가지도 안 했어요. 그 집은 근데 갑자기 캠프 마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의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당연히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짜고짜 그랬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전화모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엄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나 좀 성교 공부 좀 해달라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드님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강단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살리는 발걸음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 시대적 사명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내일 가족사랑 이웃사랑 예원 열린음악회가 우리 본당 커버넌톨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 미리 오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표는 매진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화 캠프입니다. 굉장히 공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공연하면서 우리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이런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흑암과 종교와 이 운명과 재앙초주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 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방주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기도 하시면서 이 초청된 새가족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돌같은 마음을 다 제아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성령의 새형을 다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가족분들이 다 개인화 제자와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방주운동 이후 천국 잔체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현장 성교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